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시기가 엄중하긴 하지만 요즘에 가을 바람과 하늘이 너무 좋잖아요. 오늘 이렇게 집에서 여기까지 운전하면서 오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중간에 신호 걸렸을 때 그 하늘을 쳐다보다가 중간에 뒤에서 빵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늘을 정말 넉넉히 보다가 더 음미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웠고 그래서 빨리 주말이 오고 또 추석이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휴에는 좀 탁 트인 곳에 가서 마스크도 좀 잠시 옆에 두어두고 자연을 되게 만끽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등생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감사한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한국묘용과 철학이라는 교재로 한국묘용이 기저하고 있는 철학적인 근거, 사상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미학이라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묘용이 내재되어 있는 미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좀 다양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평소에도 멋스럽다, 멋지다, 정말 멋스럽다. 이런 멋이라는 표현 많이 쓰실 텐데 사실 멋이라는 한 글자 안에는 여러분들의 미의식이 담겨져 있거든요. 각자 멋을 느끼는 포인트들이 다르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말 멋스럽다고 생각하는 공통되는 지정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지는 미의식, 아름답다고 느끼는, 멋지다라고 느끼는 그 지정들이 어딘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특별히 한국묘용에서 어떠한 미의식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국묘용을 봤을 때 정말 좋다,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그 포인트들이 뭔지를 몇 가지의 위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제목이 한국묘용의 미학을 음미하다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오늘 하늘, 가을하늘을 음미하다가 신호를 놓칠 뻔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음미, 미를 정말 이렇게 깊이 음미하시려면 몸과 귀와 눈과 모든 감각들을 열고서는 그 아름다움을 좀 느끼려고 노력하시는 자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한국묘용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제목에서도 이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한국묘용의 다양한 작품들을 좀 선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문화예술계가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그래서 계획돼 있던 공연들도 많이 취소되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으로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한국묘용을 부르다질 문화예술 공연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공연장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생생하게 그 공연장에 어떤 순결을 담아낸 멋진 한국춤의 여러 작품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감을 열고 눈과 귀와 그 다음에 심지어 여러분들의 국가까지는 필요하진 않겠지만 내 온몸에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열고 한국묘용이 도대체 어떠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하는지 그런 것들을 온몸으로 만끽하시는 그런 두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생뚱맞게 좀 이런 문제를 던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각자 요즘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각자만의 어떤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매주 나오고 계시는 선생님 혹시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이 없으실 것처럼 보이긴 한데 혹시 고민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시거나 혹시 그런 것들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잘 먹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다 그런 고민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만남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게 있는데 자주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 만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정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추석인데도 라디오 제가 들어오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왔는데 라디오에서 이러더라고요. 라디오 DJ가 지금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우리 이 세상 모든 어머님들 아버님들 며느리한테 지금 당장 수학이 들어서 이번 추석 때 오지 말라고 말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지금 이 사회가 최대한 만나지 않도록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을 비롯해서 이제 친구들까지 만나야 될까 말까 그런 고민에 좋습니다. 또 선생님 그러면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또 다른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고민이 들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지 긍정적으로 들어보는 거죠. 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래 이번 기회에 좀 만나지 말고 4시간을 좀 더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변화를 위해서 해서 또 전화 네, 네, 네. 전화. 네, 맞습니다. 이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전화라는 우리한테 또 소중한 그런 또 그 문명의 혜택이 있으니까 전화라도 해서 안보라도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결해야지 되게 긍정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고민 있으세요? 네. 네, 온라인 강의를 지금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또 유지하면서 그거를 잘 조화시키는 거 그리고 온라인 이걸 그래도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그게 네. 저희 수업 시작 전에 잠깐 이렇게 담화를 가졌었는데 이제 문명이 이렇게 또 발달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제가 사는 아파트에 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분이 좀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그 제가 어떤 박스 들고 나가는데 그 박스에 이제 쿠팡이라고 적혀있었어요. 쿠팡이 대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쿠팡이 뭔지는 아실까요? 쿠팡. 배송회사. 네 맞습니다. 배송회사고 얼마 전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배달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서 신문에 좀 남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배달을 받는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아 우리 같은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은 요즘 살기 너무 어렵다고 쫓아가기 너무 바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이제 그거에 어떤 한 가지 일환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 다른 분들한테 이제 많이 좋은 강좌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걸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 봉착해지신 것 같아요. 그럴 때 혹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어떤 태도를 보이신 편이신지. 근데 저는 그럴 때 나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먼저 딱 이야기 속으로 하면서 근데 그거 아니냐도 이 기술을 스스로 익힐 기회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위기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럼요. 위기가 기회다. 전화위복이다. 이런 말들 우리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들이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가 이 기술을 언제 한번 학습해보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소하려고 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시고 계신 거예요. 한 분만 더 여쭐게요. 우리 선생님. 여기 뒷라요. 아니요. 선생님 하셔도 되긴 하지만 뒷불 선생님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어떤 고민들 있으세요?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다 요즘 확진자를 많잖아요. 확진. 확 쪄버린. 저도 확진자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으시고 그럴 때 보통 어떡하시나요? 저희 여자들은 365일 다이어트가 숙명인데 운동을 하는데도 또 효과가 없으니까 아 네. 뭐 또 짜증나요. 운동을 하는데 별 효과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시면서 노력하시면서 그래도 너무 너무 우울해 우울감이 드실 때 그럴 때 어떠세요? 그래도 다리 아프고 병원 약을 먹어요. 아 병원 약을 먹어요. 병원 약을 먹기도 하고 저도 가끔 몸이 조금 무거워져서 되게 답답하고 우울할 때가 있지만 너무 그 감정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으려고 저도 좀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더 빨리 또 내 감정을 딱 직시하고 아 내가 너무 지금 다운돼 있구나. 빨리 좀 더 끌어올려야지 이렇게 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면 어떤 삶의 문제를 봉착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주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러한 세 가지의 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념무상이라고 해서 일체의 고민들을 떨쳐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태도 내가 지금 이런 기술 빨리 배워야 되는데 유튜브에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을 때 잠깐 그 고민을 내려두는 것 잠깐 그 고민으로부터 나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음이 텅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태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는 아직 내공이 덜 쌓여서 그런지 제가 마흔을 안 두고 있는데 마음은 마흔이 되면 사실 불혹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내년에 마흔입니다. 선생님. 내년에 마흔인데 내가 지금 미혹한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가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좀 반성을 해봤더니 아직은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여러 가지 고민들과 잡념들에 되게 휩싸이는 편인데 그럴 때 제가 저한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민들로부터 좀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 감정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있게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에 너무 몰두해지지 않도록 좀 중간적인 감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태도 그래서 제가 삶에서 좀 많이 추구하려는 태도가 중도의 어떤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고 저도 되게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데 긍정적으로 뭔가를 해석하려는 태도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거나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기술을 어쩔 수 없이 학습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아 이런 기회가 없으면 내가 언제 이런 거 배워보지? 혹은 이런 기회가 없으면 언제 나만의 시간을 갖지?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좀 되돌아보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혹은 옆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코로나가 아니면 언제 이럴 수 있지? 라고 좀 더 이 문제를 바꾸어서 해석해서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낙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들을 우리 한국인들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한국무용과 한국문화와 한국문화에서 말하는 미와 도대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삶의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바로 이렇습니다. 문혁무상이라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에서 여백의 미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의 감정은 감정을 너무 극단적인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는 절제의 미라든지요.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으면서 그게 곡선을 유지하게 되는 곡선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총월의 태도는 우리 문화에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아름다움이라든지 해양미, 풍자미와 같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미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마주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미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한국문화이죠. 그래서 한국문화는 겉으로 늘어나는 형태의 미보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이라고 할까요? 삶의 태도, 이런 것을 음미하셨을 때 훨씬 그 문화를 깊이 이해하실 수도 있고 더 풍부하게 음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문화에는 지금 아래 보이는 것처럼 한국춤뿐만 아니라 도자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한옥이라든지 이런 한국문화 전반에 바로 이러한 미의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한국춤에 대해 미학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한국무용과 미학이라는 한국문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혹시 미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진중권 씨의 여러 가지 책들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미학자로서 가장 유명한 학자이시기도 한데요. 미학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사실 되게 어려워요. 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좀 어렵지만 자연이라든지 인간, 예술에 담겨져 있는 미의 본질과 구조를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인생 정말 멋지다. 자연에서 정말 저 자연의 저런 모습 아름답다. 그다음에 예술에서 이런 모습 정말 멋지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멋이라고 하는 그 부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지정들이 도대체 왜 아름다우고, 왜 아름답고, 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미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미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는 다시 말해서 오감으로 느껴지는 쾌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오감을 쫙 여셔야만 한국 미용의 아름다움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감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눈, 가장 시각적인 어떤 쾌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미를 느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귀, 그렇죠? 눈과 귀를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용에는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려고 할 때 통로가 또 되는 것이 코, 그래서 어떤 향, 그래서 여기 적혀있죠. 후감, 그다음에 촉감, 입으로 느껴지는 미감, 이런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오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쾌감을 우리가 미학에서 말하는 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용은 이 중에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쾌감을 공략하는 예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왜요? 무용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움직임을 감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청각적인 자극까지 주는 건 왜냐하면 무용은 항상 음악과 함께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 한국 무용 같은 경우는 전통 예술 같은 경우는 국악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 음악을 함께 항상 수반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물론 현대 예술에 와서는 무용이요. 음악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음악이. 아무런 음악이 없이 춤을 추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무용의 경우에는 이런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자극과 쾌감을 동시에 전개한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보다 강력한 묵적인 쾌감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한번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술이 사실 음악이기도 한데요. 음악도 정말 강력한 쾌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음악은 귀를 통한 청각적인 자극에 초점을 둔 예술입니다. 그렇지만 무용은 플러스 알파, 음악적인 것과 시각적인 감각을 함께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게 강력한 어떤 감동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플라톤과 고대 그리스인은 인간의 신체를 미의 극치로 보았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자체가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용이 가지는 미적인 어떤 강력한 힘, 미적인 쾌감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한국 무용은 또 다른 어떤 특정한 결의 미적인 쾌감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걸 한번 보면은 서양의 미는 좀 상대적으로 살펴보면 서양의 미는 외형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을 말하는가 하면 한자 문화권에 있는 동양의 미는 내면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양의 아름다움은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형태적인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을 찾는가 하면 우리 한국을 비롯한 한자 문화권의 동양권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도 물론 형태적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강력하게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냐 이 내재된 내면의 아름다움은 선, 도의 개념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미와 선이 일치되는 사상, 미선 일치 사상을 동양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추구해요. 왜요?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죠? 인격의 아름다움, 인격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격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언제죠? 인격이 완성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 훌륭한 인격의 어떤 그 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그 아름다움, 굉장히 그분의 어떤 인격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그 아름다움이 어떤 신체의 무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든 그림, 서예, 이런 어떤 문화의 어떤 형태로 드러났을 때 굉장히 그 작품을 아름답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동양권에서는 미와 도를, 미와 선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문서에서도 이런 미와 도를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설문의 자라고 해서 중국의 한자에 대한 어원과 풀이 의미를 설명해 놓은 고서에서 보면은 미, 여, 선, 동이라고 해서 미와 선을 동일시하는 사상이 중국 문화권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남자라고 해서 중국의 철학을,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지필한 책에서도 보고요. 미, 선이 아라고 해서 미와 선을 동일시하는 이런 우리 동양, 한자 문화권의 동양의 아름다움에서는 이런 선과 미를 굉장히 동일시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문족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태미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정신의 미, 마음의 상태를 굉장히 미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 황호근이라고, 황호근이라는 한국의 미이라는 저서를 지필한 그분의 책에서 보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맵시라고 하는 형태의 미, 그 다음에 멋이라고 하는 정신미, 그 다음에 결이라고 표현되는 표현미, 그리고 때깔이라고 표현하는 구성미. 이렇게 네 가지로 한국의 미를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한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미에서는 정신의 미를 가장 강력하게 추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의 미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무용은 도대체 어떠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한국무용을 보러 온 저의 지인이라든지 공연장을 방문한 여러 관객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가장 뭐랄까요?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제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한국무용은 좀 지루하다. 형태적으로 뭔가를 막 다이나믹하게 발레랑 현대무용처럼 다래를 여기까지 차고 정말 사람이 점프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이로 점프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뭘 봐야 되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형태의 미의 관점에서만 보면 한국무용이 지루하고 다이나믹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미를 추구하는 예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그 동작 안에 담겨있는 춤추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다른 관점으로 한국무용을 바라보고 좀 더 한국무용을 풍부하게 감상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후부터는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6가지의 형태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무용의 한 가지 작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과제? 숙제를 드릴 건데요. 잠깐 거기 옆에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옆에 빈 공간이 많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한 10분 정도 가량이 되는 굿거리 춤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거리 춤이라는 작품은요. 굿거리 장단과 뒤에는 자즌몰이 장단으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장단으로 이루어지는 장단 구성 안에서 입춤의 형태로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 즉흥적인 형태로 추워지는 춤인데요. 나중에 소모를 꺼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굿거리 춤이라는 우리 전통 작품을 보실 텐데 이거 보실 때 옆에다가 빈 공간에 선생님들이 떠오르시는 단어 세 개를 적을게요. 근데 그 세 개가 어떠한 느껴지시는 어떤 아름다움의 단어를 적으셔도 되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몇 개의 단어로 한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떠오르는 단어를 아주 자유롭게 옆에 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감상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섯 가지의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혼자만의 시간 언제 마셔도 편안한 커피 하루는 아침을 아름다움을 scr gedaan noon 매일 숫자에 대한 중보 1 ю 1 Y 그 다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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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지 맞춰봐 이삭줍기 골! 골! 1 1 2 2 3 2 2 2 장단이 걸렸죠? 자진거 장단이 걸렸죠? 장단이 걸렸죠? 장단이 걸렸죠? 장단이 걸렸죠? 장단이 걸렸죠? 아멘